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나는 잘 극복했어. 나는 이번에도 또 너한테 매달렸어. 방송에서 구구절절 떠들어서 무르지도 못해. 네가 책임져. 이제 이거 벗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제 뭐 해드셨어요? 어제 밤에서 못 먹은 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뭘 많이 잡아서 먹으셨나요? 어제 밤에서 먹을 거 없었는데 저 밥 잘 안 먹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낚시에 나가셨을까? 잘 먹었네 진짜. 잘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은 거 같아요. 밥 들어가니까 좋네. 잠깐만. 어? 좀 쉬었다 해. 네, 선배님 이거 얼마 안 돼서 금방 해버릴게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네, 선배님 안 돼요. 알았지. 선배님, 선배님. 뭐? 돼? 네, 돼요. 내리기 무서웠다. 멋있게 등장해야지. 패션스타답게 등장해야지. 아니지? 벌써 들어올 리가 없어. 아, 모르지. 잠깐만. 네? 들어왔네. 누구야? 응? 누구야? 누구야. 만안경으로 볼까? 있지? 어. 보여? 선글라스 껴는데? 야, 우리 빨리 숨자. 야. 응? 저기 빨간 지붕 집인가? 아, 일단 우리만이라 숨자. 그래. 가봐. 빨리 가. 올라가. 가봐. 가봐. 뭐하고 계시려나? 위에서 안 보이는. 아, 공연진 아니야? 조진이라고? 우와, 여기는 어디야? 우와, 꽃도 많고. 아무도 없어요. 딱 보니까 감자밖에 없네. 선배님들. 귀엽다, 집.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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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숨어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봉해진다니? 그런 거 같아. 야, 어떻게 오셨지? 내가 먼저 가? 응, 제일, 제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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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너 왜 왔니? 에이! 덕고진 씨!